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기본작업 1번 시트는 교재를 참조하셔서 A3부터 F12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H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을 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의 종류 궁서 크기는 16을 선택하시고요. 밑줄 가셔서 이중 밑줄 선택합니다. 다음은 A3부터 H3을 선택하신 다음 셀스타일입니다. 우리 홈탭에 스타일에 가시면 셀스타일이 있고요. 셀스타일에 20% 강조색 5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 강조색 5번 선택하시고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H16 셀을 선택하시고요.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합계, 지급액, 총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메모를 삽입한 후에 항상 표시되도록 그럼 다시 한번 H16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E4부터 H16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신 다음 천단위 구분 기호 뒤에다가 원자를 붙이시는데 숫자가 없을 경우에 0일 경우에 보통 이렇게 하시면 0을 생략하게 되는데 0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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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원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혹시 열 너비를 조절해야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E부터 H를 선택하시고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3부터 H16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탭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다시 B16부터 D16을 선택하시고요. 대각선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셀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에 가셔서 대각선 방향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서식에 대한 작업을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이 여이면서 성별 여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C A21 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총점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성별 옆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260, 크거나 같다 260이라는 조건 그래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G18 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작성된 A21부터 B22 영역 선택합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를 A25 셀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성별이 여자이면서 총점이 260점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A3 셀을 클릭하셔서 3월, 4월, 5월 점수 중에 하나라도 85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세 개의 값 중에 하나라도 85점인가 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여러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추류 값을 표시하는 5할 함수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5할 함수에 입력하시고 첫 번째 3월의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85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두 번째 4월에 있는 점수가 크거나 같다 85라고 입력합니다. 5월 달 점수 클릭이 안 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셔서 D3 셀을 선택하고 크거나 같다 85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어? 얘는 폴스네요. 새가 3개월 모두 85점을 넘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폴스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한번 복사해 보시면 트루 값이 표시된 데이터는 90점도 있고 88점도 있고요. 얘도 전부 다 85점 넘네요. 그 다음에 85점 하나 이상 있으니까 트루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고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트루 그렇지 않으면 폴스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값을 2, 3셀 클릭하시고 등호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한 값이요. 트루 값이라면 저희는 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처리하시고 트루 값, 심표, 그 다음 폴스 값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 횟수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그러면 높은 빈도 값을 먼저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K12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문제 제시된 MOD는 MOD라는 함수를 아래쪽에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2007 및 이전 버전 간의 호환성을 위해 제공한 함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집합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값을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부 횟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 라고 법위만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2선부터 제11 영역 중에서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6이 가장 많이 가장 자주 발생한 숫자 빈도라고 표시한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 횟수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회원들의 기부 횟수에 기부 횟수가 6이라는 값이 있는 데이터에 기부총액의 합계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K1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sum if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sum if 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j3부터 j11 영역에 가서 심표 조건은 조금 전에 6이라는 값을 구해놨어요. 자주 발생하는 값 6 구해놨고요. 심표 그 다음 실제 합계를 구할 데이터는 기부금총액에 가서 합계를 구할 겁니다. k3부터 k11 영역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기부 빈도가 높은 회원의 기부금총액 합계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표 3에서 최저층과 최고층을 이용하여 추첨자별 당첨층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첨층 뒤에다가 층자를 붙이실 거고요. 이거는 이제 랜드 비트윈이란 함수를 사용하실 건데요. 임의의 숫자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rand, between 지정한 두 수 사이에 난수를 반환합니다. 라고 구해져 있고요.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아래쪽 최저, 최고 먼저 최저층, 바닥에 해당한 숫자 작은 숫자가 입력된 셀 하나 선택하고 심표, 그 다음 탑이라고 되어 있죠. 높은 층에 해당한 바로 왼쪽에 있는 D16 셀 선택합니다. 1층부터 30층 중에서 컴퓨터가 임의로 어떤 층 하나를 우리 복권 추첨하듯이 하나를 뽑아주는 거죠. 엔터 눌렀더니 11이란 숫자가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볼게요. 이거는 실습할 때마다 달라져요. 여러분이 실습할 때마다 값은 랜드 함수이기 때문에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 제가 실습한 게 답이 틀렀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습한 거랑 제 거랑 달라요. 또 여러분이 실습하실 때마다 결과는 다 달라집니다. 단, 문제에 제시된 함수를 사용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끝에다가 n% 연산자 이용해서 층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3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4번입니다. 팀장이 아닌 직원 수를 구하라고 했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하시면 count if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팀장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같지 않다라는 조건습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커서를 j24에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다는 count if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count if는 첫 번째 레인지입니다. 첫 번째 레인지는 직위에 가서 찾으실 거예요. 직위에 가서 신표 팀장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팀장과 같지 않다라고 작성할 건데요. 큰 따옴표 묶어서 같지 않다 누구랑 팀장이랑 팀장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큰 따옴표 닫으신 다음에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했네요. n% 연산자 이용해서 명자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는 사실 몇 건이냐면 개수 9라고 해서 총 9건 중에서 팀장이 하나, 둘, 셋, 3을 뺐더니 6이라는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생년월일과 요일 구분표를 이용하여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생년월일의 요일에 해당한 숫자부터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위크데이라고 입력합니다. 위크데이 첫 번째 바로 왼쪽에 있는 날짜를 가지고 요일을 구할 건데요. 오른쪽에 구분표를 봤더니요. 월요일부터 숫자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신표 우리는 월요일부터 숫자 1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리턴 타입을 2를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7이라는 값은 일요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는 있긴 하지만 아래까지 숫식을 한번 복사해 볼게요. 생년월일을 가지고 요일에 해당한 숫자를 1부터 7까지 구해졌고 1일 경우는 월요일 그 다음 2는 화요일에서 7까지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 등호 다음에다가 브이루컵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나는 요일에 해당한 숫자는 구해놨어요. 신표 그 다음 참조하는 표는 오른쪽에 있는 요일 구분표에 가서 참조하겠습니다. 범위 정하시고 F4 절대 참조 신표 우리는 참조하는 표의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올 겁니다.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올 겁니다. 라고 홀스라고 넣으시거나 숫자 0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태어난 요일로 한글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분석 작업 다시 1번 부분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함 문제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정렬부터 보셔야 돼요.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네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밀 필터에 오름차순 정렬 다음은 이제 구분별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다면 데이터의 부분합을 클릭하시고요.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항목이 그룹할 항목입니다. 그 다음 구분별로 등록비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함수는 평균 그 다음 교육 요일을 빼시고요. 문제에서 등록비에 대해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등록비의 평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요. 등록인원 등록비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등록인원을 선택하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단 평균값은 표시하고 그 다음에 합계값도 표시할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출한 체크는 해제해 주셔야 둘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합계와 평균을 둘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 작성한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목표값 찾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별 스마트기기 판매 실적 표에서요. 강남센터의 스마트폰 판매 실적 2, 4가 9천만 원이 되려면 판매 대수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4세를 선택하고 데이터에 가서 예측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선택합니다. 2, 4가 9하고 0의 개수가 7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입력하시고요. 9천만 원이 되려면 D4세 판매대수가 있는 D4세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값을 다 찾았으면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를 먼저 기록해놓고 단추에다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단추를 만들면서 매크로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추부터 만들고 그 다음 매크로를 연결해서 기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G3부터 3, 4, 5 G5 H, O 영역까지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자마자 어떤 매크로를 연결할까요? 라고 매크로 지정이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 만들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그럼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쓰시겠습니까?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문제에서 세트수와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범위를 지정하시고 수식 탭에 자동하게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면 합계를 구하실 수 있고 지금 작업하는 매크로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기록 중지 버튼 눌러야 현재 작업하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합계를 지우고 나서 단추 누르면 이렇게 값이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단추에 대한 텍스트를 편집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선택하시고 텍스트를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서식에 대한 매크로도 연결할 수 있도록 도형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에 웃는 얼굴을 선택하시고 G7부터 H789까지 드래그합니다. 다음은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으로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A3부터 E3을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14부터 C14를 선택 그 다음 홈에 가셔서 채우기에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서식에 대한 매크로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만약에 색깔을 뭐 임의로 하나만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 선택하면 색깔이 바뀌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따로 텍스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럼 텍스트 입력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차종별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외국인도 범위를 지정하셔서 컨트롤 C 그 다음 차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V 누릅니다. 차트 데이터 범위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술에 가셔서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 내국인 슬래시 외국인 입력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차트 제목에 내국인 슬래시 외국인 입력하시고 렌트카 예약 인원수라고 입력합니다. 아래쪽에 차트 요소에 가서요. 축 제목의 기본 가로를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에 축 제목을 차종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세로 갑축을 선택하고요. 주 단위를 10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선택합니다. 축 옵션에 가셔서 단위 주를 10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BMW 내국인을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건데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국인을 선택하고 BMW 선택하고요.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BMW에 해당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요.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차트 옵션에 채우기 및 선에 가시면 테두리가 있고요. 테두리에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셔 갖고요.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 대한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 하셨고 여러분이 작성한 차트와 문제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